아저씨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나도 사랑 아저씨 사랑 내 이동 여기 보세요 가 우회자 저기 학생은 김탄 학생이랑 잘 알아? 학생은 누구야? 제국 그룹 셋째다 왜? 난 막내딸이다 호호호호 가자 명수가 응 오빠 뭐야 쟤네 호피 무늬 양복이요? 요거 그림 가격 잘 받아와 그럼 내가 기념으로 요거랑 똑같은 걸로 양복 한 벌 에이 이 여자가 진짜 그래도 명품이네 이거 이거 섹시하다 빨리 한번 입어봐 웃기겠다 뭐야 이거 눈치 하나만 더 추가할까? 4번 4번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19분 컨셉 후 아? 아 근데 참고로 대표되면서 3번이 취향이라고 전해달라고 아 골라보시죠 어떤게 마음에 드는지 몇몇 후 3번? 그거 4번입니다 3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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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내 이름은 남도산 CEO 오구 삼사 유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한테 어때요? 누가 업어달래? 비켜 빨리 됐다니까 괜찮아요 난 강소봉 씨 꼬봉이니까 A few moments later 시키는 것만 해 괴리 까불지 말고 오 야 또 뭐해? 아 나 봤어? 나 신경쓰지마 난 그냥 네 얼굴 보고싶어서 아 아 야 머리 넣어라 들어가 아 아 들어가 오늘은 꼭 말 걸 걸 겁니다 음 저기요 살아있네 그래도 응? 저 아세요? 알죠 그럼 이 여자분이 당신 여자친구세요 진짜요? 오 대박 걔 여자친구세요? 오 제 여자친구랍니다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이 청각은 누구시지? 저 처음 뵙겠습니다 강선생 남자친구입니다 유시진입니다 내 남자친구? 진짜? 허어 내 남자친구라 해 잘생겼다 그지 엄마 나 눈에 못 들어간 것 같아 그래 내가 불어질게 기도하 어 형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이거 맛있긴 하네 이게 아닌가 스텝 투 시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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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 산지야 응? 왜 눈 싸워가자고? 응? 하 아니 아 눈이 되게 침침하네 아 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? 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너도 막치냐? 내가 사랑한다 난 왜 너도 막쳐 왜 사랑해 야 사랑해 사랑한다고 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?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야 사랑한다는데 왜 도망쳐 야 사랑해 야 이거 다이아몬드거든 아 그게 다이아몬드야? 그게 다이아몬드야? 그게 다이아몬면 난 다이아나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서 구하셨어요? 구입처는 내 추후에 물어보지 경찰이세요? 어 다른 신분도 밝히게 다이아몬드 근데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? 비밀번호 누를 겁니다 어 쏘리 예 예 sorr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 아 아 WE Maintenant traffic 엔 servicio своего 미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